24.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름해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돼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하여 우리가 대강여차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리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종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암호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의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음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을 이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느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했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돼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소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베스토가 벨리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다세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변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름해 더둘로가 송사여 가로돼 벨리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